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통일운동이었다. 이번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분의 역사관은 이 당의 대다수 사람들의 역사관과 정말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통령 추념사에 유감스러운 대목이 여럿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한 부분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도민은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뜻으로 돌아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은 통일운동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역사관대로 역사를 왜곡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4.3 사건 올바른 역사관이란 무엇인가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알고 있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은 너무나 문 대통령의 판단과 다릅니다. 조선일보의 김기철 학술 전문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전문기자가 내린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 땅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판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기철 학술 전문기자의 주장입니다. 1948년 제주의 4.3 사건이 통일정부 수립운동이라는 건 남노당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남노당 무장대가 내건 단선 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슬로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정치 선동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처참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된 것처럼 말한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4.3 추념사를 한 것일까? 물론 4.3 추념사를 쓴 사람은 젊은 날 좌익 이념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썼겠죠. 그러나 어떻든 대통령이 읽었으니까 대통령의 4.3 사건에 대한 역사관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좌익적 역사관으로 무장하고 남노당식 역사관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해방정국 미군정청의 사투입니다. 왜 지금 집권 여당 사람들은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자꾸 왜곡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본래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작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역사적 사실까지 이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려는 그런 집요함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한반도의 남쪽에 올 수밖에 없었던 미군정청은 한편으로는 자익세력과 싸워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량난과 같은 민생고가 싸워야 했습니다. 미군정청은 1945년 9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해방된 남한의 포보돈 원조가 4억 3천 4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1947년까지 대한민국 재정수입 정부 예산의 50%를 미군원조로 충당했습니다. 미군정하에서 한국의 인구는 1,600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구호가 요구되는 사람이 288만명 그리고 피구호자가 447만명이었습니다. 합치면 735만 6천명 전 인구의 12.5%가 미군정의 원조로 먹여살려야 되는 그런 요구호자였습니다. 해방과 함께 해외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귀한민은 모두 실업자가 되었고 그레는 실업자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군정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다음 질문 좌익들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경제적인 민생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1946년부터 남한 내 좌익 세력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미군정을 흔들기 위해서 악의적인 분열과 파괴 동작을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치솔을 습격하든지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파괴 공작을 계속했습니다. 누구가 바로 그 당시에 남노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방 전국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방화, 불을 지르고 무력 섭격을 감행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동맹 휴업을 부추기고 폭동 등을 감행했습니다. 미군정은 좌익들의 공격으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1948년도 5월 10일 날 개최됐던 총선거가 치러질 당시에 남한은 높은 문명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도 번호를 짝대기로 표시할 정도로 문명률이 높았습니다. 미군정청은 민주주의는 문명률을 낮추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전국에 한글을 가르치고 민주주의 기본 소양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약 1만 5,400개 정도의 국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성인의 문명률은 1945년도에 78%에서 1948년도에 42.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1948년 제주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4.3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를 한 달 앞둔 1948년 4월 3일 날 발생했습니다. 이 난동을 일으킨 주체는 바로 제주의 남노도당이었습니다. 350명이 제주도 내 24개 파출소, 지서 가운데서 12군데와 우익단체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3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수립 방해를 위한 무장폭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양민들이 살해되면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세력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4.15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 나라가 반듯한 나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이 기리기리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표를 던져셔야 됩니다. 4.15 총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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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